Q.더 게임을 많이 뛰면 1.8.2. 게임을 많이 뛰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겠습니다. 대개 아래에서는 무선인데 바깥에서는 재미있으니까요. 그래서 선수에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실제사적인 홈 볼에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가장 크게 한 번의 게임을 지키기 나라 tan. 제가 가족이라고 싶습니다. 일단 제 가족이 제 모든 경기를 일단 다 봐요. 응원해주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뛸 힘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현실 목표는 당연히 클럽 골라가지고 우승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. 지금 3인가요? 그만큼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증거니까 그에 걸맞은 화력을 보여드리고 좀 더 거기에 걸맞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좀 더 이제 거기에 걸맞은 경기력으로 배답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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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